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6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내추럴리스틱 자연주의 연구 자연주의적인 자연상태 그대로에요. 자연주의 연구에서 이 연구들은 important, 중요한데 위대인 내부에서죠. 자, psychology 하면은 심리학 내부에서 중요하다. 우와, 심리학을 어떻게 쓰시나요? 에, 망했다. 죄송합니다. 어, 왜이래요? 어, 갑자기 안되네요. 잠시만요. 자, 심리학에서 중요해. 왜냐하면은 접속사 주의하시고 자, 많은 studies. 스터디는 공부가 아니고 연구 자, 많은 연구들이 are conducted 수동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conducted 하면은 여기서는 수행 되어지기 때문에 자, under 주의하시고 자, 어떤 상황 아래에서요. controlled conditions 하면은 어, 조절되어진 상황 어, 인위적으로 조절된 상황 속에서 오브 실험실 실험실에 실험실에 자, 혹은 또 이번에는 through 썼어요. under 여기에서 through 뭘 통해서죠? through 전체 사리니까 뒤에 ing 명사 처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asking 요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 about their behavior 자, 면에서 묻다라고 해야 되네요. 질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 예 자, then 그러면 when a study takes place takes place takes place 자, 심리학자들은 자, sometimes 가끔씩 삽입절이고요. 복수동사 복수, 주어 복수동사 자, 가끔씩 observe 관찰 하게 되는데 차리죠. 자, 사람들의 행동을 in real setting 진짜 세팅 환경 자, 진짜 환경에서 이러한 관찰은 자, 디퍸스 이것도 빈칸 느낌 할 수 있죠. 자, 다르다 자, 한번 잘 보시면 우리가 자, 그렇으면은 여기서는 자, 그러면 real setting 진짜 환경과 어떻게냐면 실험실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뭘 중요시하냐면 naturalistic studies는 자, real setting을 중시한다라고 일단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파란색이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려운데 피하는 게 편견을 자, when conducting 자연주의적인 연구를 할 때 자, 일단 반면에가 나오려면 자연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나온다면 반면에 바이어스 편견 같은 나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일단 칭찬도 안 해놓고 벌써 까기 시작하면 반면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작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97%의 사람들이 이미 시간에서 보고했는데 그들이 10벨트를 착용한다고 반면에 자연주의 연구는 자, 자연주의 연구가 실제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요. 얘도 자, 그 다음 C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아마도 Subtly Biased 살짝 미묘하게 편견을 가졌을 것인데 자, By that knowledge 그 지식이란 게 나온 게 없죠. 그 지식에 대해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대의도 여기서 과학적으로 잡아도 좀 애매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자연주의 연구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포기지안풀 필요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빈칸내키 문제 주의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97% 이상의 사람들이 자, 인 미시간 미시간 주에서 보고했어. 대선 접속사고요. 자, 미시간 사람들이 착용한다고 싯벨트 안전벨트 안전벨트를 자, 그러나 생각했죠. 자, 자연주의 연구들은 자, 인위치 오브저버스 왓츠 드라이버스 파운드 자, 인위치는 장소를 외워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곳에서 자, 오브저버스 왓츠 드라이버 자, 누구냐면 관찰자 자, 관찰자들인데 자, 운전자들을 보고 있었던 자, 이 연구는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싯벨트 안전벨트의 사용의 범위가 자, 레이즈드가 자, 프롬A2B도 52에서 90%까지였다고 그러면 사실상 97%에선 많이 벗어나고 있죠. 자, 소 그래서 자, 자연주의 연구들은 자, 프로바이드를 제공해줬는데 중요한 그래서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죠. 자, 체크 확인사항을 자, 온 여기서는 또 오브하우스 대화의 뜻이에요. 자, 온 더 제너럴라이제이빌리티 아유 다뤄죠. 그러면 일반화 가능성 자, 일반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벨이디티 하면 타당성 타당성인데 오브 리서치 파운딩 그럼 연구가 발견된 것이에요. 그럼 자연주의 연구가 실제 실험실 연구에 보다 또 타당성이나 일반화 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준다. 좋은 요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 다음 아까 전에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고 깍이 들어갔죠. 그 다음 대이 메이 헤븐 서브 틀립 바이어스에 대해서 나온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자, 온 디어드랜 반면에 It can be hard 여기서도 지금 빈칸목내키 문제가 굉장히 좋죠. 여기서 네모칸 빈칸문제 항상 우리 순서문제에서는 빈칸과 같이 가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온 디어드랜 반면에 이게 가져오죠. 이게 Can 조동사 동사 원형 B동사 뒤에 회용사 썼어요. 여기서 어려운데 To 진조 를 썼죠. 어버이드 피하는 게 바이어스 우리가 찾고 했던 바이어스 나왔죠. 그러면 A, C 하고 끝내시면 돼요. 사실상 문제 풀 때는 자, 그러면 편견 편견 를 피하는 게 어렵다. 자, when 분사구조 when conducting when we are 생략구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conducting 수행 수행 수행하는데 자연적인 연구를 자, 포위 그 점프 또 빈칸드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자, in the studyable parking space territory에서 하면은 주차 공간 영역 자, 주차 공간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에서 자, observe 관찰자면 과학자들겠죠. 관찰자들은 자, always 항상 알았어 자, weather 에서는 명사절로서 인지 아닌지 목적이에요. 자, 그 자동차가 waiting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 observe 그냥 주차하는 사람들이겠죠. 과학자가 아니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his day는 뭐냐면은 관찰자 자, 관찰자들은 may have pp 아마도 been subtly 미묘하게 자, 미묘하게 biased 수동으로 썼어요. bpp로 자, 그러면은 편견이 생겼을 것이다. 자, by that knowledge 그래서 지시대명사죠. 자, 그러한 지식에 대하여 자, when recording 기록할 때 시간을 자, it took for to 그래서 it이 감옥적어 for가 의미상에 주어요. 그럼 누가? 자동차들이 to 진주어예요. 존재하게 되는 거에 대한 시간 기록에 있어서 미묘하게 편견을 가졌을 것이다. 아, 뭐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 차라든가 누가 차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시간 기록할 때 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이쁜 여자나 이쁜 남자가 있으면은 오우 주차 잘하네 시간 빨리하고 오우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의 타입이 주차하고 있으면 아, 진짜 운전 못하네 하면서 진짜 차, 우차 주차하는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시간 기록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뭐라고 잡으냐면 bias라는 표현으로 지금 여기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 objectivity는 객관성 그래서 또 객관성이란 단어도 빈칸내 기능이 굉장히 좋죠. 이게 그러면 뭐다? 우리가 자연주의적 연구에서도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Sometimes difficult 어려운데 투어치부가 앞에 나오는 difficult라는 형용사수식해주는 부사의 형용사수식용법이에요. 그래서 어치부는 성취하기가 위치가 안 좋네요. 그냥 쓰겠습니다. 성취하기가 어렵다. 어디에서? in naturalistic setting에서 자연주의 자연상태 그대로 해서 연구를 하더라도 결국에 한계성이 뭐다?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런 식으로 한계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주차 시간을 이렇게 사람들이 고려할 때도 이게 사실상 이게 환경 자체가 리얼 세팅이에요. 맞죠? 리얼 자연주의적 세팅이지만 사실상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의 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한계가 있다.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 피켓이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상태 연구의 장점과 한계